한번 할머니하고 따라서 해봐.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는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하리로다. 10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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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했어요. I love you.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하면 돼. 좀 길지? 와 2분이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할머니 이제 가기 전에 날마다 하는데 민혁이는 조금씩 해줬더니 이제 잘하더라고. 여호와의 율법이 뭔지 알아 강구가? 여호와의 율법. 10 Commandments 십계명 할머니 그때 그랬지? 십계명이 뭔지 안다고? 십계명이 10가지 룰이야. 룰. 학교에도 룰 있지? Do you remember the school's rule? classmate with teachers and students. 룰. 대어라. 룰. Don't make the noise. Don't make the loud voice. 그런 거 있지. 왜? 왜 그럴까? 왜 그래지? 시끄러우면 공부 못하잖아. 그러니까 룰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갈 때 10 룰이 있는 거야. 그게 쉽게 매우.